팝뿌링 24 24시간 동안 과하게 돼 부족하게 얼마나 과한 거지? 토마차에게 살아보고 싶어요 오늘의 선전 게임은 순두부 뺏기입니다 모래성 뺏기 게임 아시죠? 아 이거 순두부로 와 순두부 위에 꽂혀있는 깃발이 쓰러지면 패배입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판부터 좀 과하게 가야 돼요 와우 와우 오마이갓 와우 오케이 그럼 이정도 음 아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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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본게임이군요 으에이 죽어라 어어?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이거 끝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끝이죠 뭘 묻습니까 과유불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면은 부족하니만 못하다 부족하기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많은게 좋은데 과하면 너무 과하다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밥 계란 자 대신 사이즈가 좀 과합니다 와우 진짜 과하다 이거지 이거지 자 야 이거 이건 스케일 아이쿠 야 니 과한거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족한게 아니고 이건 자 당신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 뭐야 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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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와 함께할 엑스칼리버입니다 하하하하 엑스칼리버래 하하하하 야 이게 뭔데 이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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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식사냐 와 이거 국 먹는게 문젠데 와아악 하하하하 삽으로 김치찌개를 먹는 개인이 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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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파서 오늘 식사 풍족하게 하기가 힘드네 난 너무 과일한데 싹 적셔서 이렇게까지 과일 줄 몰랐네 계란 비빔밥을 만들어주지 마 계란이 반숙이야 군대에서 단체밥 취사병이 만드는 것 같구나 와 미쳤다 이거 약간 거인의 식사 아닙니까? 거인의 밥 최대한 짧게 잡아 어때요? 위생적으로 약간 좀 너무 더럽다 저기요 부족하게인데 그렇게 풍족하게 살면 안 되죠? 갑자기 내가 뭘 풍족하게 살았어요? 남은 배터리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46%인데요? 충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잖아 그걸 그 정도 내줘야지 당신 이거 봐주세요 휴대폰 쓰려면 딱 이거 연결해서만 써야 됩니다 무조건 100%를 유지하십시오 다하다 진짜 쓰려면 꼭꼬 쓰세요 아유 짧아 저기요 이거 봐주세요 케이크 아이가? 디저트입니다 이 정도로 과하지 않죠 누구야? 어 뭐야? 에이 뭐한 짓이고요 이게 적당히 여러분 정말 맛있겠네요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빵을 먹어야 하는데 크림만 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하네요 마이도 안 돼. 마이도 좀 먹으면 괜찮겠지. 그리만 먹은 거지, 많이 먹은 거지 모르겠습니다. 과유불급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신도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배고파서 뭐든 좋아요. 밀가루랑 설탕인데요. 빵! 뭐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중간 과정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재료 자체도 이거 두 개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과유불급입니다. 설탕도 이게 뭐... 설탕 없는 걸 나가서 왜 이렇게... 안 먹어, 씨. 만들면 생크림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 라면이야말로 과하고 부족한 게 없는... 뭐 라면도 더 과할 수가 있나. 게임을 통해서 진열이가 지면 라면 스프를 추가하고 강호이가 지면 라면 스프를 덜겠습니다. 이 밸런스를 굳이 무너뜨리겠다고? 스프 장난질이라니. 스프가 걸린 이번 게임. 확대한 음식 보고 음식 마치기입니다. 아, 오케이. 총 5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음식. 정답, 육회. 정답! 예! 강호이의 스프를 한 숟가락 덜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덜어 가는데? 야, 잠시만. 이거 심공질인데, 이거? 자, 두 번째 갑니다. 컴온 맨. 정답, 치즈볼. 정답! 뭔가 있네, 저거. 아, 떼. 아, 떼. 아, 떼. 자, 세 번째 갑니다. 컴온. 정답! 누룽지. 땡! 정답, 공갈빵. 땡! 힌트! 진열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정답! 초코파이. 정답! 야, 저렇게 해보니까 진짜 모르겠다. 오, 야, 이제. 와, 진짜 많다, 야. 이젠 좀. 이젠 좀 위험하겠는데요. 자, 네 번째. 갑시다. 할 수 있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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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이가 좀 더 빨랐습니다. 아, 그래요? 고구마. 정답! 아, 이건 나도 알았는데. 야, 이 심공이 다 때려만 가는데? 거의 스프 두 개 풀렸는데? 맞춰준다. 마지막은 맞춰주겠어. 이것만 맞춰도 나는 그래도 먹을 바래. 자, 마지막. 핫! 정답! 계란후라이. 정답! 예! 아, 저거 많거든요, 저거. 싶어가는 게. 아, 결국 과하고 부족한 라면을 각각 먹게 됐네요. 조리 후에 뵙겠습니다. 우와. 둘 다 이렇게 극단적일 거면 차라리 싱거운 게 나아. 스트레스 많네. 하하하하. 어차피 나는 건강하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먹고 물 좀 많이 마시면 되죠. 나는 먹고 스프를 마와보게. 하하하하. 진라면 순한 맛이 뭐 이런 느낌 아이가? 그렇지. 우리 진순이. 자, 간단하게 저녁 먹고 맛있는 야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오, 야식까지. 그러면 싱거게 먹어도 돼. 이거 먹고 야식까지 먹으라고. 어허플라고?! 야. 나 updates 할게요. 준비 일부 중. 바다... 오 씨 뭐야? 오 씨 씨! 아... 이제 샤워 시간 1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나오실 수 없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 진짜 물만 깨우고 가려주자 시설 마합니까? 아... 굉장히 요즘... 보니까 뭐지? 떼손 빌고 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 좀 제발 내보내주세요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아... 아... 몸이... 부럽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씻는 거예요? 딴 거 한다고... 딴 거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심심해서 제가 진짜 평생 안 해봤던 콜드 샤워도 한 번 해봤습니다 첨을 끼얹으니까 좀 그래도 깨운하네요 당신은 뭐 아시습니까? 씻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당신은 1분도 이렇게 씁니다 뭐를... 1분만에 씻고 나오세요 내가 왜... 자 1분 시작합니다 빨리 씻고 나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식은 피자로 준비했습니다 이야 좋다 설마 이겐 과하니까 다 먹고 나는 부족하게 한 종합 먹고 이런 일자원적인 거죠 아니겠죠? 당신은 부족하게 딱 피자 한 종합 신혈 있는 나머지 전부 다 아 왜 이러냐고 진짜 나 오늘 소주 차례를 밥 먹고 임마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 나는 피자 한 종합 먹어도 괜찮거든 솔직히 이거 좀 과하긴 해 이거 다 먹으면 진짜 죽어요 냄새 정말 좋은데? 아... 어? 어? 저녁에 먹은 라면에 비해서 불정 세다 한 잔 넘어야지? 아유 신나고 먹네 진짜 과하다 아... 역시 맨 아... 자 현재 시간 12시 37분 얼른 취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려면 멀었는데요 당신의 잠자리를 과하게 드리겠습니다 왜 시간을 재우려고 이렇게 갑자기 재웁니까? 얼른 침대로 올라가십시오 아... 잠시만... 도원도 못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히 주무십시오 와... 잠깐만... 안돼... 나 지금 멀쩡하단 말입니다 아니 뭐 벌써 잡니까? 진열이가 오늘 일찍 자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잘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의 잠은 부족해야 됩니다 자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거 아니잖아 나 뭐하는데 진열이 너무 없는데 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집시다 뭘? 뭘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가 자 손 잡으세요 아 진짜... 따라오세요 아 뭔데 아니 안 자고 뭐합니까? 아니 진짜 잠이 안 온다니깐요 아니 지금 나오게... 어 뭡니까 자 안대 쓰고 얼른 주무십시오 미쳤다 아니 안 자고 뭐합니까? 진짜 진짜 잠이 안 온다 미칠 것 같아 새벽 한 3, 4시에 자는 거 안 쉬지 않습니까? 자 이거 봐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눈 채우려고 진짜... 오오오오오오wards 따뜻해쿠 따뜻해 슥 러시아입니다 살려주세요 가 speaking 가마장님이 너무 총을 voters 러시아 깜образ합니다 쥬쥬쥬쥬쥬쥬쥬쥬 지ら시아 게임 참이ль기 부족합니다 좀 더 조리하고 싶어요 covert 으악 양념이 부족한? 그냥 떡! 진짜 금방! 정말 극단적인 제명아 이거 진짜 사람 죽였다 이거 이거 진짜 과한데 너 겔포스 하나만 주세요 이 자체가 겔포스 아이가?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되네 방금 저희들이 지금 오 이야 와 미쳤는데? 치즈가 진짜 생명이다 생명죽 매운데 맛있다 잡기로 먹기엔 진짜 과한데 아니 근데 해동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냥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벌써 속순이다 근데 진짜 과한 그 자체다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나아요 아 과하다 아 아 아 아 두 개 두 개 나 왜 있다? 과하게 딱 불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찍어 먹어봐도 돼요? 한 번만 찍어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와 뭐야 차이가 없어 아 아 아 아 에이 오버 안 닦도 진짜 나 진짜 지금 아우 거의 나툼이 없는 삶에서 살다가 여기 들어가니까 와 두고 보니 또 이 챌린지 끝나면 바로 이거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1시 49분 챌린지가 총료됐습니다 아직도 얘 어제 쌉질 않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 내 엑스칼리버 아 이거는 진짜 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저 과한 것보다 부족한 게 나은 거 나는 이제 진짜 점점 부족하게 살래 진짜 공수랭 공습을 실천하는 건가요 응 야 공수랭 공습을 실천하는 건가요